많이 이뻐해 주고 싶었는데 어린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프게 하셨고 올게요 뼈도 잃었죠 몸부림을 막아 버렸죠 우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답답해 주셨어요? 나는 뭐라고 하죠? 부대도 했을 겁니다 또 흙에 걸리면 또 체수가 없을 거예요 작게 재졌어요 이거는 아기 몸부림을 놓쳤다는 게 모든 문제의 발전 같다 오진우린에서 분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하면 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 원장님! 엔리 씨 피해 줘! 의사예요! 의사! 너무 의사 말을 믿었다